여기는 경남 창원 마산입니다. 코로나 선별 검사하는 데가 마산역 광장에도 있습니다. 지는 모르고 신마산 보건소로 갔는데 마산역 광장에 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맑은 하늘 보세요. 마산에 계시는 분들 신마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선별 마산역 광장에 선별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이소 잊지 마시고 저기 보이시지? 저기에 선별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별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예. 마산역에 계시는 마산에 사시는 분들 꼭 기억하이소 마산역 광장입니다. 코로나 검사선들 하시러 마산역 광장 쪽으로 오세요. 사랑합니다. ğlu access